유전자와 유전자 지도 유전자와 유전자 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유전자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유전자는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유전자가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도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입력이 되는데 뭘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글자로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하고 0입니다. 그 1하고 0을 잘 배열해서 어떤 특별한 뜻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0이 2개고 1이 2개다. 그러면 0, 2개, 1, 2개를 이렇게 배열했을 때와 1, 1, 0, 0 똑같이 0이 2개, 1이 2개지만 저렇게 써 놓으면 뜻이 같아와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코드, 글자라는 것입니다. 글자라는 것은 배열 순서를 바꾸므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 글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서 다 컴퓨터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배열하면 이런 뜻이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 0, 1, 0, 1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0, 1, 0, 1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유전자도 딱 보면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는 컴퓨터 글자는 2개 가지고 하지만 0하고 1하고 가지고 하지만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글자를 4개를 씁니다. 그 4개를 쓰는데 그것을 4개의 4종류의 DNA 이라고 합니다. DNA를 4종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한번 봅시다. 이게 세포의 그림인데 맨 외부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포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땅콩처럼 생긴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제가 유전자로 자꾸 읽어 가지고 유전자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유전자는 이렇게 실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염색체라는 겁니다.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배웠고 중학교에서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염색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는 실뭉치입니다. 그래서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꼬불꼬불한 실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실뭉치를 이렇게 풀면 이 실이 나오는데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 모형은 실이 한 줄밖에 없지만 원래 유전자는 몇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두 줄. 그렇죠? 이 줄하고 이 줄하고 그런데 이 두 줄 사이에 여러분 보시기에 네 가지 종류의 색깔을 가진 물질들이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게 글자입니다.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두 줄 사이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책은 어떻게 줄이고 있죠? 왜 그래요?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아무데나 써놓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아 써 놓고 여기다가 버 써 놓고 여기다가 지 써 놓으면 뭐로 써 놓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두 줄 사이에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아, 버, 지. 두 줄 사이에. 그래서 이 유전자는 두 줄이 있는 거예요. 두 줄이. 잘 희한하죠. 두 줄이 있는 거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물질들은 글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이거를 이제 보면 유전자를 이제 이게 딱 조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전자를 만드는 네 개의 부속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줄이 있어야 없어요. 그렇죠? 줄이 있어야 돼요. 줄. 그 두 줄 사이에 이제 이 네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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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류의 염기라는 화학물질이 딱 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줄하고 염기하고 붙어 있는 이 유전자 부속품 요 한 개를 일컬어 DNA라고 부릅니다. 저 한 개가 DNA. 그래서 유전자를 DNA라고 부르는 건 좀 잘못 부르는 거지만 워낙 사람들이 그냥 유전자 DNA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로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이 DNA 한 개 한 개가 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쌍을 지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 결합한 두 개씩 결합한 DNA를 또 연결시키면 이렇게 길어지죠. 이 길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짝 꼬아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고불고불한 줄이 두 줄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네 종류의 염기가 두 개씩 조립이 되어 있으면서 고불고불한 줄이 두 줄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네 종류의 염기가 어떻게 해요? 이게 글자니까 이것을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들의 종류가 한 2만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해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유전자는 엔돌핀 유전자구나.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구나. 이 물질은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 2만여 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유전자를 다 해독을 해서 밝혀서 만든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왜 지도라고 그러냐?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지도예요. 그럼 유전자의 위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 뭉치,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 유전자 덩어리죠. 이 덩어리가 2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제일 큰 놈을 1번, 2번, 3번, 4번 해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다 키 순서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종이에 1번 염색체의 꼭대기부터 여기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염색체를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그리면 아, 여기는 일본 염색체, 여기는 무슨 유전자가 있더라. 아, 여기 읽어보니까 여기는 또 무슨 유전자.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다 읽어냈어요. 대단한 일을 했죠. 그 유전자 읽어내 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만든 작업을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게 이제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서기 2003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유전자는 읽을 수 있는 뭐라? 글자야. 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다닌 때 진화론 배웠죠. 사실 유전자를 깊이 이해하면 진화론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생명체는 뭐를 갖고 있어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유전자 없으면 안 돼. 못 살아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가 글자야. 그런데 그 글자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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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없어요. 글자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소수민족이 5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글자가 있는 소수민족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도 있어요. 조선족은 우리하고 꼭 같은 사람들이죠. 저도 조선족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때 장춘에서 태어났거든요. 해방 전에 그 당시 만주는 누구 땅이었어요? 일본 땅이었어요. 일본이 욕심만 안 냈더랬으면 굉장한 나라가 되어있을 거예요. 지금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주도 일본이고 한국도 일본이고 대만도 일본이고 제주도도 일본이고 다 일본이에요. 이 동네 다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땅을 갖고 있었더라면 뭐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 까불어서 다 뺏겼어요. 대만은 50년 가지고 있다가 뺏기고 한국은 36년 가지고 있다가 뺏기고 다 일본 사람 됐잖아요. 우리 이름도 뭐예요? 다 일본 이름이고 뭐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운 좋은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이 더 욕심을 내서 중국 전체를 다 먹고 동남아, 싱가포르, 필리핀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거 하려다가 미국까지 건드려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히틀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틀러는 조금 덜 억울하죠. 일본은 뭐예요? 50년, 60년도 남의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기 거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1943년 양띠 우리 양띠 양띠 친구 그런데 이제 제가 두 살, 세 살 때 해방이 됐어요.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만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죽으라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요. 그 해방이 딱 되니까 뭐예요? 중국 사람들, 일본 놈들 다 죽여라. 그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관리했다고 그러니 죽는거지 걸리면 그래서 후닥닥 도망을 나왔죠. 그냥 나는 한국 사니까 괜찮다. 중국 사람이 안 죽인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뭐예요? 조선족이요. 이정도 조선족이 됐어요. 사람 팔자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다가 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이 됐어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 국민이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 와서 국적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한국 주민등록증도 있고 여권도 있고 운전면허도 있고 다 있어요. 조선족은 글자가 있어요? 왜 있어요? 왜 다른 소수민족은 글자가 없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조상들이 글자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중국에 저절로 흡수가 돼요? 왜 중국 글자 써야 돼요? 그래도 조선족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글자가 있으니까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글자가 있죠? 세종대왕은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으니까요. 안 만들었으면 우리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중국 글자 쓰고 있어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유전자도 글자야. 글자야. 여러분 아이고 갑자기 창조론 말고 진어론 진어론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진어론이라는 것은 진어론이라는 것은 진어론이라는 것은 아무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가 있어야 생명체입니다. 왜 유전자가 있어야 생명체일까요? 유전자가 없는 것을 무생명체라고 해요. 왜 유전자가 있으면 생명체고 왜 유전자가 없으면 무생명체일까요? 이 컴퓨터는 무생명체입니다. 유전자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 컴퓨터는 무생명체로 유전자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부르고 없는 것을 무생명체라고 부르고 다른 점이 뭐예요? 유전자가 있어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생명에 반응합니다. 진선미에 반응합니다. 유전자가 없으면 사랑이 뭔지 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며 분명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뜻대로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 창조주는 그걸 알고 뭐예요? T세포 유전자를 조절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낫게 하고. 유전자를 보면 진화론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자예요. 진화의 증거가 아무리 많아 봐야 유전자 차원으로 들어가면 진화가 성립이 안 되는데 유전자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생물학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생명체는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유전자가 없으면 생명체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자는 글자예요. 그 글자는 만들어야 존재합니다. 유전자는 글자라는 말이 아닙니까?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염기, A 염기, T 염기, G 염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DNA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네 가지 글자예요. 이 순서가 어떻게 배열이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유전자에서 중요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네 종류의 염기 네 종류의 염기가 줄하고 붙으면 이게 DNA가 된다. 그래서 네 종류의 염기 또는 네 종류의 DNA의 배열, 서열로서 서열로서 뜻이 결정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니요.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고 이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 이것이 왜 자기 글자라고 부르냐?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세 종류가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를 글자로 치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놨을 때는 뜻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또 다르다. 그래서 이 펜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연결이 돼서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일부러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염기는 이 펜에 불과해. 네 가지 종류의 펜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 다 배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보시면 인간은 A라는 글자로 A가 써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네 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를 저렇게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 때는 사람이 책 한 권 갖다 주세요. 아무 책이나 줘요. 제 얼굴 있는 책은 더 좋고 이 책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책이 뭐냐? 책 그거 종이덩어리 아닙니까? 그럼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종이덩어리 맞아? 안 맞아? 그러나 종이덩어리라는 말 가지고 책을 정의할 수가 없어? 맞기는 맞아? 왜 종이덩어리니까? 책은 뭐예요? 종이덩어리지만 종이덩어리라고 하면 안 돼. 책은? 책은 뭐예요? 책이 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글자가 막 적혀있어. 책은 글자덩어리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글자덩어리라고 해서 모든 책이 다 글자덩어리이고 종이덩어리죠. 그러나 책은 진짜는 뭐예요? 글자덩어리니까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 그래서 이 책을 누가 만들었냐? 이상구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책은 이상구가 만든 종이덩어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구가 만든 글자덩어리 그것도 아니고 이상구의 뜻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가 종이 한 장 한 장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네 가지 종류의 염기 ATGC로 글자가 쫙 찍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는 누구의 뜻이요? 그 글자를 만든 분의 뜻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글자를 새겨놓을 수가 없어. 반드시 DNA라는 글자, 유전자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창조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 그렇죠? 그것을 상당히 반박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박할 수 없잖아요. 글자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글자가 우연히 생겼다면 진화론 할 수 없이 진화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자는 아무도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글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뜻덩어리인데 이 유전자를 쫙 읽어보니까 아하! 이 유전자는 바로 이 유전자야. 암세포를 죽이는 무지를 생산하는 유전자야.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는 나중에 사람이 돼서 커서 살아가면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길 거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야지. 그거 안 만들면 인간 만들면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암 다 생기면 다 죽어버리면 멸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다 암 세포 죽이는 계획 프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이해하면 진화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화론을 주장하려면 유전자도 유전자 글자도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화론을 주장해도 됩니다. 예술자 글자engine 제 webinar 진화론을 담아ędzie 기획is 희생 그런데 이게 문장이고 뜻이 있다고 암세포 생길 줄을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까. 진화론이라면... 아마 병이 났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왜 병이 났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지 진화론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진화론적 입장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수술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화론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진화론적 존재가 아니야. 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기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서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A하고 C하고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이거는 비정상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염기서열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쯤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알기를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것은 그것쯤은 모든 의사가 지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참으로 무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안 좋다, 나쁘다, 약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만 내 몸 컨디션을 내 병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했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뉴스타트를 한 사람 티를 낼 수가 있을까? 폼을 잡을 수 있을까? 아 선생님, 제 간세포 안에 염기서열의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끝내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뉴스타트를 저는 뭐라고 명칭을 아주 아카데믹한 명칭을 붙여 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오로지는 생물학입니다. 그렇죠? 바이오 비얼라지는 뭐예요? 신학입니다. 생물학적 신학입니다. 또는 순서로 바꿔서 Fear biology 신학적 생물학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는 창조주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유전자 시도가 언제 만들어졌나? 2003년 4월입니다. 인간 유전자 개념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부를 때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예정보다 2년을 앞당겼다. 미국 국립인간 개념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면 한때 누구만이 읽을 수 있었던 신만이 읽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도 해독하게 읽을 수 있게 됐다. 읽는 것입니다.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키 순서대로 배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가 뭐예요? 1번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2번 되면 키가 1번보다 조금 작아요. 3번 훨씬 더 작죠. 4번 더 작고. 그래서 번호가 커질수록 염색체의 키가 점점 짧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유방암은 왜 걸렸냐? 1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 하면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이 BRCA1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될다고 그럴 때 그것이 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해요. 중요해요? 안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유방세포는 암세포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돼요. 쉽게. 그거야. 아시겠죠? 어떤 분이 비만의 문제가 있다.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소위 우리가 부르는 비만 유전자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비만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비만해지기 시작해요. 저 유전자가 잘 켜지고 조절이 잘 되고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는 절대 비만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저 유전자, 저 비만 유전자를 과학자들은 렙틴 유전자라고 부른다. 렙틴 얇다. 말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게 하는 물질. 뚱뚱하지 않도록 하는 물질. 그래서 이 렙틴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지방세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렙틴 유전자는 뭐 하냐? 지방세포가 지방을 과다하게 저장하지 못하고 지방이 들어오면 또 지방을 내보내서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물질이 렙틴이라는 물질이야. 그런데 저 렙틴 유전자가 생기, 생명을 잘 받아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면 지방세포 안에 절대로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지를 않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비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다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지방세포 안에 우리가 지방을 축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지방세포에 축적해 놨던 지방을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에요? 운동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운동도 기본 여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내 지방세포 안에 저축이 되어 있는 지방을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지방세포 안에 저축된 지방을 내보내려면 렙틴 유전자가 켜져서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렙틴이 야 지방 너무 많아 나가 봐. 이 사람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에너지 운동하는 걸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렙틴이 지방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렙틴 유전자가 켜져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렙틴 유전자가 켜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렙틴 유전자를 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생기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도록 돼 있어. 안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운동하면서 살도록 했는데 나는 렙틴을 매고 자다가 운동이라고 하루 종일 해봐야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 나가서 농사를 짓든지 봉사를 가든지 좀 활동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생기가 오게 돼 있고 운동을 안 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생기에 반응하잖아요.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진화론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 필요 없는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는 생명도 필요 없고 생기도 필요 없고 진선미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돼. 뭔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 제일 위로해 주는 게 장구한 시간입니다. 그 장구한 시간으로 다 합리화 해버려. 세월이 그만큼 10억 년이 지나면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다니까 우연히.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다윈이 만들어냈는데요. 다윈이 만들어낼 그 당시는 유전자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윈은 유전자는 생각하지도 않고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진화라는 게 뭔데? 유전자의 변화인데요. 유전자 변화 없으면 진화하는 게 있을 수 없죠. 유전자 변화는 뭘로 되는데? 뜻으로 되는데 환경의 변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 그래서 비만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렙틴 유전자 켜지면 낫는 거야. 그럼 렙틴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생기를 받으면 되는 거야. 생기는 어떻게 받아?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맞춰주면 생기가 다 와서 렙틴 유전자를 켜주면 렙틴 유전자가 렙틴을 생산하면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운동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렙틴이 켜져요. 야, 지방 좀 나가. 나가서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공급 좀 해줘. 이래서 비만은 그냥 놔버리는 거야. 그거를 다이어트를 한 대, 단식을 한 대 그런 사고방식이 뭐예요? 진화론적 사고방식, 완전 물질주의적. 그러니까 뚱뚱해, 먹지 마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고 뭐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 뚱뚱해,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굶으면 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빠져 버리는 거예요. 왜 렙틴 유전자가 꺼졌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거는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렙틴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2000년도 들어와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구식비만치료법은 뭐예요? 굶으라는 거야. 굶으면 어떻게 되겠지? 굶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운동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참한 현실이 벌어져요. 굶으면 영양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지방세포들이 지방을 내보내려고 그럴까 안 그럴까? 안 내보내지. 여러분 지금 경제공황이야. 그렇죠? 경제가 완전히 나빠져서 이게 돈이 안 돌아. 그러면 사람이 돈 쓰려고 그래요. 돈 안 쓰고 딱 쥐고 있어야 돼요. 안 쓰고 딱 쥐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굶을수록 지방 나가지 마. 너희들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지금은 내가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면 지방이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렙틴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굶으면 렙틴 유전자는 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렙틴 유전자는 꺼져 버리고 최소한의 칼로리만 사용하니까 체중은 줄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거 없고 소모되는 거 밖에 없으니까 체중은 할 수 없이 억지로 빠지기 싫은데도 뭐요? 빠져야 돼. 강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킬로 줄었구나. 그럼 먹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세포들이 요즘 와서 보니까 흉년이 가끔 와. 자꾸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흉년에 항상 대비해야 돼. 그래서 렙틴 유전자는 더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해 봐라. 우리가 다 뭐예요? 끌어모아서 저장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식했다가 다이어트 했다가 다시 먹으면 확 확 끌어들여 가지고 갑자기 체중이 뭐예요? 쑥쑥쑥 올라가. 그래서 이제는 옛날보다 더 살이 찌까 안 찌까? 더 쪄요. 왜? 옛날에는 그래도 흉년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세포들이 지방세포들이 다 끌어모으지는 않아. 이제는 자꾸 흉년이 가끔 오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다 집어넣어. 그래 가지고 하면 또 체중은 단식하니까 또 줄어. 다이어트 할 때마다 먹어요. 체중이 줄었다가 그 다음에 쑥쑥 늘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뚱뚱해져요. 그러다가 또 다이어트 하면 뭐예요? 흉년이야. 흉년이 끝나면 뭐예요? 쑥 올라가.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더 뚱뚱해져요. 그런 것을 요요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요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자꾸 하면 뭐예요? 점점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렇듯이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결국은 더 뚱뚱해져요. 항암치료도 하면 할수록 면역력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 사고방식, 그게 무실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진화론이 범한, 우리 인간사회에 범한 치명적 문제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당뇨병. 이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당뇨병에 걸려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장암은 여기 18번 염색체, 여기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동맥경환은 19번 염색체예요. 백혈병은 여기, 자가 면역병은 여기. 모든 질병이 전부 유전자의 병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면증에 걸렸든 우울증에 걸렸든 자가 면역병에 걸렸든 당뇨에 걸렸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일본 염색체로 가서 간질, 알츠하이머병, 농내장, 전립선암, 대장암, 배암 몽땅 다 유전자에요. 그러니까 병명이 다른 이유는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달라요. 아시겠죠? 위치만 달라요. 그러나 다 유전자야. 결국은 이게 무슨 원리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는 치료법이 아닌 다른 치료법은 병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요. 병마다 다 달라요. 병마다 다 증세가 다르기 때문에 고혈압은 혈압의 증세가 나타나고 당뇨는 당의 증세가 나타나고 최장암은 최장암은 그러니까 다 치료법이 달라요. 병 자체를 고치려고 해요. 그러나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는 치료법은 다 다를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무슨 병이든지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되잖아. 유전자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건 다 똑같아. 유전자는 ATGC 네 글자로 합성된 글자야. 그것은 뭐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주는 뜻? 정신님이 주는 뜻, 성령이 주는 뜻,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받으면 그래서 내 뇌파, 생제전자파는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가 유전자에 작동하면 유전자가 회복되게 됩니다. 있는 법칙은 어떤 유전자건 간에 다 동일한 성질이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결국 어떤 병이든 간에 다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는 힘은 바로 생기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병 치료를 어떻게 해놔서요?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요즘 의학계는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내과 책은 한 2,000페이지 정도 됐어요. 요즘은 2,000, 3,000, 어마어마해요. 의학과 대학생들은 공부 배울 건 뭐예요? 다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전립선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무슨? 이 유전자도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염기소열이라는. 그럼 그 글자의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너희들 전립선암 걸린다. 이 유전자 BRCA1이 작동 안 하면 유방암 걸린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면서 살아라. 뭐를 항상 받아서? 생기를 항상 받아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도록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고 서로 뭐 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유전자가 꺼질 일 없다.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농내장 걸리지 말고 살아라. 전립선암 걸리지 말고 살아라. 폐암 걸리지 말고 살아라. 대장암, 난소암, 최장암 걸리지 뭐요? 말고 살아라는 글자야. 유전자를 온통 다 읽어봐도 제발 어떻게 살아라. 도파민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를 보면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만 받으면 행복하고 유방암도 안 걸리고 이런저런 암도 안 걸리고 당뇨병도 안 걸리도록 어떻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기만 받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아무거나 처먹지 말고 뭐 말도 안 되는 삼겹살 이런거 처먹지 말고 좀 먹는 것처럼 먹어라. 건강하게 먹어라. 그리고 가난하면 공기 좋은 데서 살아라. 이게 뉴스타트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병 걸리지 말아라.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한마디로 하면 뭐에요? 자, 이 병도 걸리지 말고 처병도 걸리지 말고 우울증도 걸리지 말고 안 걸리도록 내가 해놨고 그래서 내 생기만 받으면 된대. 그러면 너희들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대. 부디 생기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게 많아.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여러 마디로 하면 잔소리고 그 잔소리들을 몽땅 모아 가지고 한마디로 딱 만들면 뭐에요? 나는 사랑한대.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거 다 끊임없이 간단하게 만들면 뭐에요? I love you. 그거 한마디로 쓴거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유전자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길 리는 뭐에요? 없는데 유전자가 어떻게 있어. 연구해 보니 이게 글자야. 그런데 연구를 해 보니까 뭐에요? 전부 뭐에요? I love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못 말리는 거야. 그건 나의 선택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New Start를 연구를 해가면서 유전자를 연구를 해가면서 우와 이게 이렇게 되어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정말 병원에서는 절망적이 되어버린 환자들이 왔을 때 다 이거를 제시해 주면 우와 감동이야. 그렇죠?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조건적 하나님하고는 뭐에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다.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낫는 것은 당연해요, 안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확신합니다. 확신이라는게 잘 안되서 그래요. 확신이 되면 신나요? 안 나요? 신나요? 운동하는 것도 신나고 혐의반 먹는 것도 신나고 모든 것이 신나고 그렇게 되어있구나. 이렇게 되어있구나. 내 세포 하나하나가 뭐에요? 그 글자가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게 전부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 그래서 우리는 뭐 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 가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에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받을 때 모든 유전자들은 활발해지고 켜지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뭐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상구 박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사랑. 그 사랑과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관계. 왜?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 그렇죠?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분의 뜻이 내 유전자. 그분의 뜻을 받아서 내 유전자에게 전달해 주면 이 유전자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질병에 걸렸어도 치유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사랑 많이 받으시고 참 치유되시기를 마이크 대가스 바랍니다. 다행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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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